오늘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한가지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 여성시대는 확실하게 실명확인과 민증인증을 통해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고 쭉방이라는 여초 커뮤니티는 아예 서른이 넘은 여자는 가입도 못하는 게 이 커뮤니티이죠. 맘카페의 끝판왕이라는 레몬테라스 역시 여자만 가입가능한게 현실인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여초 커뮤니티는 이런식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여자친구 문신 허용범이라는 글이 올라가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글의 내용은 여자친구가 배타투 혹은 엉덩이 타투를 해도 결혼할 수 있냐라는게 내용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내 몸이면 내가 알아서 하는거지 뭔 허용이냐 허용범이 이 지은 이유라는게 한심하다. 남의 몸에 뭔 허용이라 말하는거야 느그가 뭔데 허용을 한 해만에 말하는거지 내 몸에 내가 타투하겠다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타투는 개개인의 판단대로 맘껏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문신이 없는데도 문신 싫어하는 남자 보면 매력도가 떨어지는게 조선시대 감성일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는 타투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여자들끼리 하고 있죠. 실제로 타투하는 것 때문에 남친이랑 싸웠다. 나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잘 이겨내자는 의미로 타투하고 싶었다. 근데 남친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 타투하면 결혼 안할거다라고 말하는데 어떡하냐 남친이 이렇게 타투에 대해 부정적이면 하지 않는게 맞는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ptsd 오는게 나도 타투파니까 여기저기서 결혼할 때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말 들었음. 꼴랑 타투 하나 가지고 그러는거 진짜 촌스러워라는 말을 하면서 타투해도 된다는 말을 하죠. 타투를 20개 넘게 했는데도 한 번도 고날이 받은 적 없고 주변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들만 있는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있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보여드리죠. 부산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의 여친 배꼽 아래에 전남친 타투가 있는데 헤어지는게 맞겠지?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 글은 여자가 남자친구인 척 글을 쓴건데 사실 전남친이 자신을 위한 타투 해달라 해서 타투한게 나고 지금 남친은 그거 발견하고 충격먹은거 같은데 내가 좋아서 한거라고 말하면 괜찮겠지? 싶었어. 라는 말을 하면서 타투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죠. 이 글이 여성시대에 올라왔으면 자기 판단대로 한건데 왜 남자 눈치를 보냐? 타투 하나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는 남자는 헤어져라라는 조언을 할건데 타투 보는 순간 바로 헤어진다. 전남친의 시온이은이은이었냐라는 팩트가 줄줄 쏟아지기 시작하죠. 나 개방적인 사람인데 애인이 배꼽 아래 타투있다 하면 싫을거 같아. 라는 확실한 팩트가 글쓴이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째 이상하죠? 여성시대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여자는 전남친을 클럽에서 만났고 그런 남자와 실컷 즐길거 즐긴 다음에 현남친은 착실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며 착실한 현남친과 결혼해서 세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투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모두 타투한 사람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초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남자와 여자가 섞인 커뮤니티의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무조건적으로 공감만을 하는 커뮤니티와 팩트와 이성으로 판단하는 커뮤니티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초세계에서는 팩트보다 중요한건 공감능력입니다. 타투하는 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타투를 해야할까 말아야할까라는 그 핵심 사실에 대해 조언을 하면 절대 안되고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남자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욕해야하는게 바로 여자들의 커뮤니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처럼 폐쇄된 커뮤니티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들의 조언에는 팩트없는 공감만 가득하고 그런 무지성 공감만 받아먹으니 팩트를 보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말이나 하는거죠. 어째서 고인물이 성근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이 영상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간신의 혀에는 꿀이 발라져있고 그 꿀의 이름은 공감이라는 꿀이다.